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가 만지는 햄버거 먼저 먹어볼게요 치즈 소스 위치감자 양념 동다리 양념 동다리 양념 동다리 양념 동다리 양념 동이 팽이버섯 맥더기 이제는 부끄리 주문하면 끈기 고수 두부 터지기 조립도 좀 먹었어요 살짝 깊이 먹어서 밥을 먹어야지 고소하고 밥도 먹어야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식감은 좋지 않아서 맛있게 먹어야지 맛있게 먹어야지 짠 아...떡 와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